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이고, 누운 눈이야. 아이고, 잘 보고 하시듯이. 아이고, 아이고. 신랑 덕 신랑도. 미시간 따? 아니, 누군 좋아서 생전 가본 적도 없고 골프장 다니며. 어떻게 이 시간에 와줍디가게. 명안이야, 박마씨. 나 이 결혼 업무 금에 경화학서야. 잠시만, 얘. 이 결혼 한 번만 더 생각해 줍서. 아이고, 지금 뭐해. 아이고, 운주야. 니 언제부터 여기 돌아시는게.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어머. 아이고, 이 결혼을 해줄 것과 말해줄 것과. Ihrer 다 잊어. 에이, 우리 다 잊어. 에이, 아냐. create. 아이고, 아냐. 아이고, 이리 와줘야 돼. men. 온 === 온도 이상 mirac. 이제까지 모른척 하잖아. 아이고, 나 또 얼마나 괴로우신데. 어? 걔 언제부터 알았니? 중학생 때 알아서. 아이고, 몇 개를. 동네 삼촌들이 나 방해했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 들어서. 아이고, 경인하시냐. 어머, 겉도 몰랑이. 초막아라 네가 아는 중 꿈에도 몰랐. 진혁에. 그 말 들어 머리가 멍이신데. 응. 경애는 한참을 생각하멍 지켜봤어다. 어머, 나 키우제는 허리 끊어지멍 물질없고 언니 오라방은 친동생 이상으로 잘해주멍. 나 안아주고 놀아주고 돌아간다. 돌아간다. 어릴때 기억도 나고. 나 바당에서 복먹어 죽을 뻔했을 때. 아이고, 그것도 기억남샤. 아빠 막 굶어. 나북도 엎드릴에 관한 기억도 나고. 아이고, 다 기억했나. 친돌 아니면 경할 수 있어. 아이고, 빠지게. 아이고, 네 홍본도 낫돌 아니라고 생각해. 먼저, 먼저, 먼저. 나도 그 뒤로는 친돌 아닌 거 까먹어. 경애꾸라기.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나. 서운한 것도 생길 수 있네. 가족있지. 우리가 가족관이 두 개가 가족인 거니. 응. 아까 언니 오라방한테 쏟아낸 거. 가족끼리는 원래 맞고. 서운한 거 있으면 곱고 풀고. 뭐 겸하는 거 아니까. 아이고, 누가 착한 낫돌이지. 누가 착한 낫돌이지. 나 안 착해. 내가 언니 오라방신 뒤 얼마나 못되게 한 적 많은데. 오라방 공채 몰래 다 찢어놓고. 내가 먼저 시비걸음 싸우고. 경행 언니가 없는 적도 많아수다. 맨날 웃고 잘하는 거 닮아도. 어멍아방 나 차별한데. 속으로 원망도 많이 했었고. 아이고, 겨자. 이제까지 얘기했네요. 속으로 막 혼자 생기고. 어멍은 그것도 모르고. 취향이 하던데. 아이고, 낫돌아. 아이고, 낫돌아. 아이고, 낫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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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멍 몰라. 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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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저 어머니냐. 너무 신경 쓰지 맙소게. 다 해결될 일이고. 걱정하지 맙소게. 아니, 애기 어멍이 조치록 조두람신데 신경이 안 쓰이느냐. 아니, 걔 난 그 은주를 구축행 이날 이때까지 키워준 것도 우리가 고맙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걸 숨겼다. 이재왕 골 왔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 시키겠다. 아니, 아내 어멍이 영 나와구나. 이게 문제 아니꼬아. 이게. 야, 야, 야. 옛날에 엎뚱이 똘 키우는 건 숨도 아니에요. 엎뚱이 똘인데도 애기 힘들까 보다 그걸 구추록 숨겨가면 여지까지 잘 키운 그 어른들이 대단하다. 걔 난 그 어멍아방 마음은 얼마나 속이 싫어하실 것 같아. 걔고 요새 잘 어지들도 아는 동네 잔집까지 해주잖아 하는 것만 봐도 착하다. 아주 착해요. 그런 사람도 하지 않았다. 그 은주 어멍아방에 참 착한 어른들이구나. 대단한 어른들이. 경험 같아 이마. 예, 걔 난 나가 애. 그 은주방이라도 그 어멍아방방이라도 난 이 결혼을 내가 꼭 생사시킬 거고. 나 이 아내 결혼시켜덩이에 지금 애. 나가 지금 이혼을 판이고 다 나가. 얘는 또 무슨 소재를 헹시니. 아이 그만큼 나가 속상하다 이거 저 어멍 때문에. 속상해도 그런 말 밖으로 내뱉지지 말고 꾹꾹 초물아. 한 사람이라도 초마 사도 이치록에 거네. 동네방이나 솜을 낼. 그처럼 헹시냐. 그만 시간 일로. 아이고 요 아이들. 오늘은 내 인생. 새로운 맛을 여는 날. 나의 탐나는 결혼. 본 잔칫날이다. 야 벌써 샷 갔다 왕. 너 일찍 갔다 왕. 없다고 와. 아이고. 언니. 어젠 나가 미안. 언니 힘들었던 것도 몰라. 버릇 얻시고. 나가 먼저 시집가. 아니요. 너가 나보다 먼저 가사. 어머가방 걱정 도는 거야 지금. 미안한 모습. 고마울 일이야. 니가 나보다 훨씬 무녀라. 아니. 왜. 이 주록 생난리를 청하는 결혼은 또 처음이야. 예. 인주. 어찌나 가지 난리가 나나신디. 괜한. 나 이 결혼 못 깨놨니. 나 은조라 집에 가봐야겠다. 가긴 어딜 감시니게. 당장은 섭섭할지 몰라도. 응. 경험 복잡한 집안형은 얽히는 게 아니여. 나중에 생각해보라. 잘했던 생각이 든다. 아이고 이 여모. 야. 나가 같이 가줄 테니까. 가자 가자. 나가 대략 갈게. 어. 아이고 지한이 하박마씨. 어. 아까 그 난리 난 거 못 봤수가. 허허. 이건 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난리는 뭔 줄 알아라면서요. 여보. 어. 당신 말이여. 우리 저 지한이 결혼할 때. 어. 나가 그 집안 차이나고. 안 좋더라.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말이야. 형이 결혼을 시켜놓으니까. 뭐가 좋아. 일렬히 혼보는 거. 보지도 못하는 거. 그게 좋아. 그게 난리라고 그게. 갑자기 지한이에게는 무사임수가. 그 집이 워낙이 저. 유명한 집안이고. 행사가 많은 한 경헌은거주. 아이고. 괜한. 어. 지 동생 결혼하는데 오지도 못하고. 지 처남 결혼핸들에도. 이 저. 코빼기도 안보이는 이 집안이. 이게 잘된 집안이라. 이젠 저. 미국왕 미국왕을 살아보니까. 뭐뭐. 전화도 혼통 안오고. 아이고. 난 참. 처음부터 난 그 결혼을 알아봤어 내가. 어. 난 가네보다 차라리. 아내가 주로. 제주도에 살면. 서로 자꾸 부딪히더라도. 자주 얼굴 보고. 가족처럼 사는데. 난 이게 더 부럽고. 보기만 좋더라 뭐. 아이고. 경행사는게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 소리를 햄수가. 난 피곤해도 경살하시면 좋겠다. 경살당 피곤해. 그래 난 과로사했으면 좋겠다. 야. 영 우리끼리 저. 어. 의견 대립하고 충돌할게 아니고. 명안이. 너. 제주의 아들답게. 나 형 같이. 가자. 가. 나가 다 해결할게. 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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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왕 무사 그런 소리 햄수가. 아휴. 지금 뭐 죽이면 씨끈 난 고르느냐. 아휴. 그런 소리 하지도 맙소. 아휴. 나 육지에서 직장생활하면. 만들 것 없을 때. 내 맘 잡아준게 은주다. 아휴. 아휴. 독서. 나. 은주한테 가봐야될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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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명안이 2차 추록까지 하는거 보는데. 아휴. 아휴. 어떤걸 걸어. 홀수 어추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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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사는 어떤 치러질것은. 아휴. 우리 어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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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 잘못 눌려오네. 이 사단 난거 닮아니. 아휴. 아휴. 아주 미안해. 죽어지더라. 미안해. 계속 돼서. 인역들 때문이라기. 쌈질이 나도오. 엮여질, 인여님이 엮어지는 거고 공헌은 거라. 아휴. 인역대 땀은 아니라, 저들지다. 아휴. 우리 때문에. 몸이 원 시승세승이 마음이 크지 않으다기. 은준은 어떤 휴신이? 아이고, 혓솔 괜찮아지기는 거 닮은디야. 그나저나 아방, 이 혼사를 무사히 치러주고 가. 도주라정예, 젊은. 아휴, 은주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주게. 은주만 좋대는 하면야, 나가 지금이라도 사둔네, 감. 무릎이라도 끌어먹으메. 개매한 게, 은주 마음이 제일 중요한 디. 나가 은주 마음을 못해하려 정예. 아휴, 나도 나지. 막 언성 높여지고예. 나가 잘못해진 거 담수다게. 야, 은주 씨인지 솔직히 물어봐거니. 괜찮땐 해걸라. 아방이 형, 나 형, 사둔네 집이. 가까운 대기 했으니까. 거기에라도 회사 줄게요. 아니, 참. 회사 시켜서 안 지켜줬어. 안 줘더라. 지키러워. 아휴, 은주 울었어. 아휴, 은주야게. 아휴, 은주야게. 은주야게. 걱정하지 마. 나 다 잘될 거야게. 어머, 어머. 아방이 갔다고 말해. 걱정하지 마. 빨리 와. 아휴. 아휴, 아휴. 아휴, 다 나와 안 계셔놨구나. 예. 아휴, 사둔너로 맞대가. 아휴. 아휴, 저. 나가 아까 여기서 저 영 보몽도. 아휴, 나가 그 상황을 나가. 어떤 얘가 될지 나가야 갈피를 잡지를 못해. 나도 그냥 숙대로 그냥 가수다게. 고만 생각해보는 나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다시 왔어다게. 아휴, 잘 왔어다게. 아휴, 잘 왔어다게. 아휴.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고 가게. 아휴, 개미 이혼사 치러질 것 봐. 아휴, 차질 없이 저 진행해야. 아휴. 무슨 소리일까 가게. 저 경고 아까 그 저. 우리 집사람 이거 난장판이 해 놓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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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드려게. 아휴, 뭐 하세요? 빨리 사과드려게. 아휴, 저 잔칫날 싸움 땐 놈들 우스커라. 저 니 형 나 형 아까 더 탔던 거 서로 잊어버리고 내일 잔치 나왔던 거 잘 치러보게게. 아휴. 나도 아까 만난. 은선님 저 미안하고 다 우리 기억에 버텼던 걸로 해보게. 고맙다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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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장인어른이 형, 장모님. 은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소다, 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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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어줬잖아. 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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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직전에 사도년이 많이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휴, 나. 이거. 저 경고 나가처럼 드릴 말은 아닙니다만. 뼈 완전 박살난 걸 나가 설득해가지고. 이야. 여기 지껏진나. 성림 노래 한 곡 좀. 아, 좋다. 좋습니다. 경사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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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한교환 윤충하시지. 물지 마라, 지금까지 잘 견뎌신 리 무섭이 형, 씨. 몰라, 그냥 막 눈물 남순. 경애도, 잘도 다행이야. 나이, 또시다 목포카보덴 엄청 조들린 거 알아? 나 막 사랑했구나. 당연한 거 아니.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당연한 거 아니. 우리 행복하게 잘 살게. 나가해, 제일 가게 호황해 주크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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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녀분 생겨, 자녀분 생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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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널랑 오라, 널랑. 나 닮아, 닮아. 나 닮아, 닮아. 나 닮아, 닮아. 왜 이렇게 놔. 언니, 나 어때? 부은 거 닮아? 혹은? 누니? 어. 견디, 더 울지만 나누면 돼. 그래? 어. 아, 알았어. 최고 예뻐, 지금. 역시 언니뿐이 없다. 알아줘, 고맙다잉. 알았어. 오빠. 응. 어디 갔다 와? 집 카페에 또 갔다 왔다. 응. 오빠, 어제는 나가 너무 닥닥거려줘. 미안하다잉. 어떠하니? 오라고 하긴 해준 것도 그러신데. 무사해 준 게 어서? 어릴 때 무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해준데. 응. 귀여워. 좋은 기회만 가잖아. 응. 시집금 잘 살라 하네. 아, 그. 응? 뭐 엊그제. 응. 그 시장 갔다가. 올케 언니 마신대. 어때니? 그냥 재준이랑 같이 있어. 재준이 많이 커선 게. 초콜렛 큰 게. 진짜 귀엽더라. 안 본 지 오래전에 하는 것일 거라. 한 번 가 봐봐. 가. 뭐래 그러니? 뭘 뭐래 내? 아니 재준이 아마 많이. 개매. 내일이나 가볼까? 응. 얼굴은 봐야지. 일단 저희 집부터 하러 가게. 응. 갔다 봐.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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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각시강 잘 돌아올고다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야. 운전재 하는 거나 경건한 마음으로. 응. 절 허라. 신부 잘 데려올고다. 자 이제 그 이게 홍세암이라는 건데 이 안에 그 똘보내준 고맙수다 해 나가 쓴 그 감사의 편지 예장도 들었고 또 무명 두필도 들었고 또 현금도 들고 그 다음 더 사주꼬지 여기 다 들어가시면 그 집에 간 그 신부 가족들한테 이거 잘 전달해 주라 아 예 알았으다 돈은 너 거 아니라 쓰면 안 된다 아이고 천러씨 빨리 가 빨리 가 너무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저기 벌써 커가지고 장길 가는 거야 무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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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곡 백화 우루익든 이 좋은 가을에 전국에 태어난 연주 현시 장자 영환이가 바르게 성장하여 제주 고시 영예 은주를 만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나패와 함께 조상님께 예를 드려오니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집안 4위 대중 차이도 고맙다 고맙다 야 고은주 와 야 너무 예쁘다 야 어떨까 야 나도 시집 가고 싶다 너도 빨랑 가불어 야 마음이야 경허고 싶지 야 근데 이거 드레스 이거 내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 아니 아니라 무서워 우리 아빠가 자기가 직접 자기 택시 퇴웅에 보내야 될게 김 좋겠다 야 아 개미 나가 친구들 챙겨 먼저 가는 시크라 나 아파트 택시 퇴웅 갈거라 어어 너무 굽다 개미 나 눈 안 부어 아이 눈 부어도 하염 굽다게 눈 부숴게 아니라 눈이 부셔 부셔 아 나 둘 사이에 경험 뭐임씨 괜히 부실랑은 안완? 완완완 아 기? 나 어제 물어보는 맘에 드는 사람이땐 아 기? 나 누구지? 나 주문진 말 안 해주더라고 아 뭐 부치료하신가? 아 아 아빠 나가 아빠 덕에 식구들한테 찐사랑 듬뿍 받고 자라실디 고맙쓰다에 지금 무슨 말이 니게 니가 찐사랑 밖에 하나는 받은거지 어이구 이쁜 우리 똘 아 갠디 우리집에서 나가 어몽재 사형닮지 않을 수가 여기 양재 꽝 툭 튀어나온거야 어? 개나니 니가 커가면 점점점 닮아가나니 삼신할망이 떤베빌 여근에 우리신디 보낸거 아닌가 어몽이 우리끼리 막 웃었어 개나마씨 니 지켜 얼른 타라 자 낫어 여기 응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갠디 어제 너네 친어몽 그냥 보내지면은 확 서운하지 않으냐 무슨 나어몽은 지금어몽 하나뿐이오다 경애도 너무 미워하지 말라 안 미워해 마씨 보나 지금 나보다 더 호끌렉할 때 나 나 온거 닮은데 그때 나 혼자 키우제네 심은 정말 힘들었을거우다 마땅해 마땅해 그때 안죽고 살아준 고맙다고 덕분에 나 이렇게 잘살고 이시나 내 걱정말래 어제 경말했으다 귀여워 잘했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혼바퀴 좀 돌아보카 콜 좋쓰다 오늘 스페셜 코스로 다가 모시마 자 가자 이제는 퇴근 때 데리러 오도 못 오고 우리 아빠 섭섭행 어떠할 것과 아이고 우리 딸 아방 섭섭할 것도 생각하고 잘 도착하다이 개나저나 싸울 건 어제 다 싸워불고 이제 앞으로 잘살 일만 남았죠 은지야 행복하게 살라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늘 같은 날인가? 물시간이 이거 아 아빠 아 아이 찐 아빠 무사 어? 아니 얘도 안 되키야 아니 아빠가 묻고 있을거야? 아빠 핸드폰 어? 핸드폰 어디실까? 아이고 집에 다 들어온 것 같다 이거 어 아빠 아 아 아 시간 다 되검신대 어떡해 이거 택시도 안 다니는데 어떡해 아 아 아이고 어머니 은주 아침에 몇 시에 출발했어? 계란이 오당동 남은 시간이야 이상하게 은주 랑가 안 들었어 야 은우씨 야 야 은우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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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고 성을 올라가는 다 정리해서 힘들어 한 잔인처럼 잘 생각했어 나랑 가까이 다비나 야 야 네, 돌리겠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네,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실 건 게 이번에는 노래 안 하시고 틀마치시면 노래 안 하시고 틀마치시면 네, 돌리겠습니다. 소시가 엄청 커. 근데 엄청 돌린 거 알아? 하나, 둘, 셋 자, 컵.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최이검사님, 이거.